도둑 도둑은 안 돼 아예 아예 안 돼 야 이걸 아예 안 돼 이렇게 잡아야지 잡고 해 봐, 잡고는 내가 잡고 해 봐 잡고 해 볼게, 잡고 해도 힘이 안 돼 형 완전 꽉 잡고 해봐 꽉 잡고 해봐 꽉 잡고 해봐 야 웃긴다 꽉 잡고 해봐 꽉 잡고 해봐 어 되네 양쪽이 양쪽이 힘이 달라 양쪽이 힘이 달라 이거는 살짝 해야 되고 야 이거 봐 이거 살짝 야 이거 봐 이거 살짝 대박이면 가득 나겠네 야 방송을 위해서라도 이거 해 이거 할게요 오 경태! 형! 저 소리가 되게 1대 0 되게 신경 쓰이는데 뭐야 뭐야 얘 야 야 저거 뭐지? 저 소리가 드는 너무 짜증 나는데 사장님 저기 잠시만요 이거 이거 채에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방구장 저기 하시는 거 우와 우와 뭐야 이거 3대 야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보니까 제가 지금 뒷면 전공이야 아니야 아니야 앞면이 허당이야 앞면이 일로 보래 일로 일로 앞면이 허당이야 오 오 야 우와 진짜 우와 진짜 그래 정국이 형 감탄해줘 이야 잘했어 4대1입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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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그게 안 되는구나 그렇지 됐어 이제 알았어 약점을 알았어 괜찮아 5대3입니다 와우 와우 이게 팀 이게 이쪽이 세요 이쪽이 약하고 5대4 안노이지로 청티 파이팅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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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워 5대5입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KBS 다하 다하 다inse 감사합니다.